전력 생산에는 원자력과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4가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력 생산 비중을 살펴봤더니 석탄이 39.6%로 가장 높고 원자력 30%, 가스, 신재생에너지의 순이었습니다.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절반가량 쌓아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와 노후 석탄발전소 8기, 한 달간 가동증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탈원전, 탈석탄 시대의 시작입니다. 대신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마다 일찍 찾아오는 더위로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인상분을 한전에 부담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용자, 즉 국민들도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 공동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국민한테 다 부담을 시킬 수도 없는 거겠죠. 국민도 부담을 해야죠. 한전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정적 부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도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